마무리하고 상가근무를 있잖아요 OX로 바로 풀 거예요 제가 그래도 충분하거든요 상인법은 OX만 풀어도 금방 따라오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객관식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기출 문제를 책을 보고 지금 하고 있는 주인법 상인법만 두 개 하면 총 세 문제가 되고 중개사법까지 합히면 다섯 문제가 돼요 그 정도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마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기억이 오래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어떤 뾰족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머리가 좋고 나쁘면 아무 관계 없어요 이 시험 절대평가는 예전에 내가 뭐 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나중에 이제 가끔 퇴직을 하신 분들은 자기의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내세우다 보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삶이 내가 삼성건설에 무슨 부장였는데 이사였는데 그럼 힘들어져요 그걸 내려놔야 꽃도 배달할 수 있고 경비원도 할 수 있고 중개사도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따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물건 소개해가지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나중에 가면 삶의 직책이 자기 인생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가보면 뒤돌아 봤을 때 잘 살았다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자 여기 확정 판결 받았죠 여기 그리고 여기 보면 반대 의무 이행을 제공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여기 경매 공매시 임차인의 환가 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이제는 수령하려고 그래요 보이죠? 그럼 집 비워줘야 돼 안 비워줘야 돼? 안 비워줘? 이거 비워줘야죠 양수인이 누구요? 양수인이 낙찰자 이거 인도해야 돼요? 그래 돈 받아요 이거 그 다음에 아 여기 나왔다 아까 이거 변제 받으려면 배당 요구 종기일 보여요? 이전에 배당 요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만약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버리면 배당을 안 해줘요 배당 신청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항 요건하고 뭐예요? 확정 일정을 갖춘 주택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네 그럼 이건 제외되지 않는다 그럼 틀린 거죠? 이건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건 X 자 그 다음에 37번에 여기 뭐가 보이나요? 그냥? 뭐가 보이나? 난 다 안 보이는데 이 대지 황가대금은 보이네 보이죠? 그럼 앞에 뭔 구슬하던 대지 황가대금에 대해서도 빨대를 꽂아요? 못 꽂아요? 그럼 끝을 바로 봐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야지 없다 하면 안 되지 그 다음 여기 또 주택의 황가대금으로부터 보이죠? 이게 뭐냐면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건 좀 이야기를 합시다 제가 두 개를 이야기해 볼게요 두 마리 토끼예요 잘 들어놓으면 둘 다 맞힐 수가 있는데 여기가 가압류가 있어요 가압류는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채권이에요 돈 주세요 이거예요 그럼 이 뒤에 뭐가 있냐면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경매가 넘어갔을 때 경락대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채권이고 얘는 물권이잖아요 그럼 이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 가압류보다 먼저 빨대를 꽂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거지 선순위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우선 변제권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시라는 말이에요 여기 다시 가압류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가 임차인이 있는데요 임차인, 인주학을 갖췄어요 그럼 인주학을 갖추면 얘가 뭐라고 돼 있어요? 물권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당권처럼 그럼 가압류보다 우선 빨대를 꽂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 가압류는 채권이라고 그랬죠? 채권은 후순위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없어요 채권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해서 먼저 5월 1일 날 돈 빌려주고 6월 1일 날 돈 빌려주고 7월 1일 날 돈을 빌려줬다 하더라도 경매가 더 막으면 이 세 사람은 똑같이 배당을 받아요 안본배당에서 그럼 이 채권이죠 여기 채권이죠 그럼 이 친구는 얘들보다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이건 똑같이 받아요 우리가 똑같이 받는다라는 것을 안본비례에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도 시험에 나왔고 얘도 시험에 나왔어요 둘 다 이거 더 좋아요 나중에 저당권에 가면 기출문제 이 시험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항요건 확정일절을 갖춘 임차인은 주택의 환가 대금으로부터 뭐라고 해서 선순위 보여요? 여기 선순위 선순위 감유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 틀렸네? 없다 그럼 뭘로 가야 돼? 똑같이 안본배당이라고 써놓아요 옆에다 안본배당 그림을 그려놓으면 더 좋고 안본배당 이거 둘 다 다 잘 나와요 안본배당 그 다음에 여기 틀렸어요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냐는 임차인은 대항력 유무와 관계없이 경매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항력 유무와 관계없이 경매로 소멸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이건 X거든요 자, 지우고 금 그려볼게요 어떤 그림이냐면 이 그림이에요 자, 지금 여기가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말소기준권리 이 앞에 임차인이에요 그럼 인주학을 갖췄죠? 여기 임차인이에요? 인주학을 갖췄죠?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경매가 됐을 때 낙찰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친구도 있고 이 친구인데 말소기준권리잖아 그럼 얘가 배당 신청을 했어요 망한 집구석 나 나갈란다 그런데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5천을 못 받은 거야 그럼 얘는 대항력 있죠? 앞에 있으니까 그럼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 5천을 대항력 있다고 그런데 얘는 뒤에 있죠? 배당 요구 신청했죠? 1억을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5천을 못 받은 거야 그럼 5천 달라고 할 수 없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매로 소멸될 수도 있고 소멸이 안 될 수가 있다고 지금 이건 대항력 있는 거죠? 이거 소멸돼 안 돼? 안 돼? 이건 소멸이 안 된다고 그런데 얘는 지금 못 받았죠? 이건 소멸돼 안 돼? 된다고 왜? 대항력 없으니까 그럼 대항력 유무에 따라서 소멸할 수도 있고 소멸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림 보여요 이거? 어렵나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이게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못 풀어요 지금 기출문제를 문제 푸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용을 모르는데 문제를 풀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이걸 하고 문제 풀게 해 특별법만 그렇게 해 줄게요 지금 민총하고 물건은 날아가고 계속 자 그러니까 저는 자 이거 봐요 이거 이 돼요? 그럼 여기가 봐요 대항력 유무와 한 겹 여기가 틀린 거죠? 경매로 소멸되지 않냐 한다 그러면 안 되지 대항력이 있으면 소멸되지 아니하고 대항력이 없으면 소멸이 된다고 지금 이거 말해 이 그림 이 그림이라고 지금 임대차 성립 시 임차 주택과 대지가 임대인 소인 경우에 대항력 광고 학정 일정을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보인가요? 다 나왔네 대지만 보이죠? 우선 면제 최우선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건들 필요 없죠? 자 44번 봐봐 아까 판례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뭐가 올라갔어? 건물이 올라갔죠? 그럼 소액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받을 수가 없다 했으니까 맞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제가 안 됐어 소액 공제가 그다음에 임차 보증금지 일정에 보인가요? 그게 뭐예요 지금? 최우선 면제 소액이죠? 그럼 인주가 있어야 되잖아 여기 이거 보이죠? 그럼 이건 다른 담보물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뭘 갖춰야 돼? 대항요건 확정 일자는 틀린 거지 그러면 이런 질문을 잘 낸다고 순간 훅 하고 가버린다고 그럼 여긴 지금 소액이란 말이 있어? 없어? 그럼 소액을 찾아야지 찾아가지고 가는 거야 이게 틀린 거예요? 43번 43번 임차인 주택을 임차할 당시 이미 그 주택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었네 이 임차권 등기 된 집을 다시 임차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소액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받으면 안 되지 여기 보니까 대지 황가 대금에 대해서 최우선이 배제된다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지 이건 X 미등기 주택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두 최우선 우선 다 받습니다 이건 X가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아까 이거 나오네 대지의 저당을 설정한 이후에 신축했다 보이죠? 그러면 소액 임차인은 대지의 황가 대금에 대해서 저당권보다 보증금 중 일정 소액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보인가요? 그래야 임차권 등기가 들어가는 거야 끝난 후 여기 조심하세요 주택 소재지 보이죠? 소재지에다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주택의 전부에 대해서 타인 명의로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보여요? 소액 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했네 두 번째 임차인이잖아 임차권 등기 된 사람 하나 이후에 들어온 사람 하나 그러면 최우선을 받을 수 없다 엄청 잘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에 48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 아! 임차권 등기 됐죠? 바로 보인다. 동생관계 아니다. 맞는 거죠 원래 임대차가 종료되면 동생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동생관계가 없어요 비용은 누가 돼요? 임대인이 부담하지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러면 X가 되죠 임차권 등기가 종료되면 임차는 그 이전에 이미 갖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소멸해요? 소멸하고 그럼 틀리죠? 뭐라고 해야 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야 되지 소멸하고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알아듣죠? 그 다음에 소액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배당 신청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선 변자나 최우선은 배당 신청해야 안 해요? 이건 해야 되는 거고 임차권 등기가 됐잖아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된 건 배당 신청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임차권 등기 신청이 들어갔다는 건 이 친구가 보증금 전부 일부를 수령하지 못했다는 걸 법원도 아는 거야 지금 그럼 배당 신청 안 해도 당연 배당을 해줘요 이걸 당연 배당이라고 해요 당연 배당을 해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해야 되는 거 틀렸어 이거? 틀렸어요 그 다음에 기간 가볼게요 주택임대차는 몇 년이죠? 지금? 최사님 2년이잖아요 그런데 2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하지 못한다 다만 임차인은 뭐라고 했어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상관없죠 이 지문은 나올 때 1개월로 나왔거든요 원래 이게 2개월로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6개월,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뭐 한다? 경우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적용한다는 거야? 아,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적용된다 이게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거예요? 6월부터 2월 사이에 1월이 아니고 지금은 다만 차임이 몇 개? 이게 연체가 됐어요 그럼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하지 않는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몇 년이에요? 2년으로 본다 본다예요 추정이 아니고 이건 본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뭐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죠 그 통과가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의 회력을 발생합니다 이거 주임법 상임법이 같습니다 주임 상임이 같습니다 차임 증액 청구는 증액입니다 기존 약정의 차임은 20분의 뭐라고요? 1, 5%죠? 내에서만 허용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5% 그 다음에 차임 증액이 되고 몇 년에 차임을 증액 못해요? 1년 1년은 다시 안 돼요 1년 단위로 5%씩은 올릴 수 있어요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에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있다 해도 틀리고 없다 해도 틀려 이해 돼요? 임대는 주장할 수가 임차인은 있으니까 틀린 거죠 보이죠? 이건 허접하지 않아요? 이런 거? 앞에 거 풀다가 얘 보면 허접해요 그런데 이걸 틀린다 또 잘하는 친구가 틀려요 잘하는 친구가 모르는 건 잘 맞히는데 잘하는 친구가 배신하거든 이걸 좀 조심해야 되는 거 덜렁덜렁 하면 안 된다고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대인, 임차인은 언제든지 틀렸죠? 이게 맞는 거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그럼 임차인만 되는 거예요? 임대인은 무조건 2년이니까 그 다음에 차임 증액 있잖아요 5% 1년 종료가 된 후 보여요? 재계약을 하거나 아까 합의 중 합의 있을 때는 적용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5% 제한이 아니라 6%, 7%, 10%도 올릴 수 있다고 임차인이 해주면 안 해주죠 그 다음에 돌아가셨네 그렇죠? 그건 누구? 2000 이내의 상속인과 사실은 배우자가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네? 그건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면 누가 가져가야 돼? 상속인만 공동으로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상속인만 가져가는 거예요 상속인만 상속인만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자, 문제는 바로 나오네 그냥 문제 봐요, 그러면 여기 주택임대차 문제 어디냐면 몇 페이지인가요? 페이지가 안 써요 여기 썼다 172페이지 172페이지가 해설판인가? 해설판은 봐도 되고 제일 뒤에 보면 문제 있잖아요 문제만 있는 거 봐도 돼요 문제 있는 걸 봐보실래요? 납보로 돼 있는 거 책 속에 책이라고 해서 빼면 떼지는 거 보여요? 뒤로 넘기면 총 몇 문제예요? 주인법이 12문제인가? 1번부터 해가지고 11문제 나왔어요? 자, 이제 봐봐요 기출문제인데 문제를 풀 때에 답은 정해져 있어요 2번이네, 여기 노란색 보이죠? 노란색을 아까 메모리펜 같은 걸로 저는 이걸 그랬던 것 같아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답은 언제 찾으면 돼요? 답은 10월 28일 찾으면 돼 여기서 잘 찾다가 10월 28일을 못 찾아 그럼 안 된다고 그럼 얘를 갖다 놔 갖다 놔 현관표 치였잖아요 그럼 지금 오른 거잖아 얘는 맞는 거고 얘는 틀린 거잖아 그럼 어디가 틀렸는지 어디가 맞는지를 포인트를 잡아라 그게 찾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긴 신고잖아 수리 동그라미 되어 있어야 되고 끝털이 뭐예요? 도달 동그라미 되어 있어야 되죠 수리할 때예요 도달할 때예요 근데 수리할 때가 아니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수리할 때 혈액이 나타나는 거니까 도달할 때가 아니고 다 읽지 말고 포인트를 잡으라고 자, 두 번째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었네 전부의 타입명으로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보이죠? 느낌 와요? 임차권 등기 됐잖아 뒤에 또 소액이 들어온다고 최우선 받아 못 받아 그럼 뭐야? 최우선을 받을 수? 없다 이게 그냥 따라 들어가거든 반복하다 보면 맞는 거예요 이건 지금? 자, 이제 여기 봐봐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그리면 여기 저당권이죠? 뒤에가 누구야? 임차 느낌이 확 오지 않아? 그렇죠? 그럼 이 집이 경례가 넘어갈 거야 낙찰자 나오잖아 그럼 대학력 있어? 없어? 목소리가 왜 그 모양이야? 있어? 없어? 어? 없지 말석이 뒤에 있는데 뭐 있어요 없죠? 그럼 이 낙찰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거야? 왜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그럼 뭐라고 돼 있어? 봐봐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 그럼 X지 그럼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대학력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먼저 다 와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면 되지 앞에가 저당권 선순위니까 임차권보다 여기 임차권 그럼 낙찰자에게 대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소액 임차인은 경매등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왜 받아? 소액인데 소액이잖아 그럼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을 받을 수 있다? 말도 안 되지 소액은 뭔만 갖추면 되니까? 인 주만 갖추면 돼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다고 이게 틀린 거라고 포인트를 잡아서 보는 거야 주택이 우선 면제권은 뭘 갖춰야 할까? 인주 확이 있어야 되죠? 건물이든 대지든 대 안 돼? 대 그럼 뭐라고 돼 있어? 대지만 좋아하는 거잖아 우리 대지만 안 돼? 대지만 미치지 미치지 않는다 그럼 미친 거죠 대지만 해도 되는 거고 그럼 문제를 정확히 푸는 거야 얘가 답이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문제를 풀어도 제대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문제가 다시 나왔을 때 다시 뒤집어서 문제를 내더라도 답을 골라낸다고 이게 자 두 번째 봐봐요 자 2번 문제 적용 대상을 묻는데 아마 이게 27회 때 나온 거야 그럼 지금 미등기 돼야 안 돼? 일시사용 얘가 니은, 니은, 니은 지워불어 그럼 찍어도 얘하고 얘를 찍어야지 그렇죠? 그럼 뭔만 읽어? 니을만 읽는 거야 이제 왜? 공통이잖아 그걸 왜 읽어? 알아듣는다고 지금 우리가? 그럼 사무실을 사용하던 거물이 주거용 거물의 용도가 바뀌었잖아 된다는 거잖아 그럼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으나 임대일이 주소 소유자가 아니래 상관없죠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으니까 되는 거지 얘가 답인 거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 읽고 나서 공제를 시켜버리라고 틀린 게 나오면 그럼 답이 골라지고 두 개를 앞치게 돼 그럼 찍어도 1번 찍든 3번 찍어야 되는데 엉뚱해 4번 찍고 있으면 환장하죠 얘의 적용 범위에 얘 위에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고 항상 답이 뭐야? 일시사용이야 일시사용 일시사용만 신경 쓰라고 여기 보니까 임차인 누구예요? 갑이 보증금을 지급받고 대학용을 갖춘 임대인 누구야? 갑 저는 이게 습관처럼 그렸어요 이렇게 이걸 그럼 이게 이상하게 그려놓잖아요 그럼 안정감을 찾더라고요 그럼 안정감을 찾더라고요 어디다 그려냐면 저는 여기다 그렸어요 항상 옆에다가 왜? 주어가 여기서 시작하니까 주어가 항상 주체가 여기서 들어가다 보니까 갑이 임대인이고 의리한 사람이 임차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갖다 놓았어요 여기 보니까 대학용 갖췄죠? 소유자 바뀌었죠? 누구로 바뀌었어? 병 바뀌었어? 대학용 있어? 없어? 있어 대학용 갖췄잖아 먼저 갖추고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보이죠? 그러고 뭐라고 해요? 갑은 앤에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그렇지 이사 갔으니까 얘가 책임지죠 대학용이 있으니까 완벽해 2번 양도 전에 발생한 연체 얘가 얘한테 월세를 일기 연체가 됐었나 봐 주인이 바뀌었죠? 그럼 이 친구한테 또 일기 연체가 된 거야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승계가 안 돼 지상권의 지료 지료 승계 돼? 안 돼 안 돼 똑같은 이치야 그러니까 양도 전에 발생한 연체 채권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따로따로라고 따로따로 양도 전에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됐네 글자를 해석해야 돼 보증금 반환 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 여기서 갑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의리 가지고 있는 거야? 병이 가지고 있는 거야? 말 잘해 말 잘해라고 무식이 탄로난다고 이게 보증금이요 모르면 끊어 보증금을 반환 해달라고 하는 거야 누가 가지고 있어? 의리 가지고 있는 거야 임창이 쫄아가지고 또 말도 못하네 의리 가지고 있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잖아 이거 이거 보증금 보증금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이런 거라고 지금 그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의리 가지고 있지? 지금 갑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의리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채권을 뭐한 거야? 가압류했어 그럼 누가 가압류했을까? 의뢰 채권자 A가 이 채권자가 의뢰 채권자야 그럼 얘가 가압류했죠? 그럼 주인이 바뀌었지? 그럼 이 가압류 채권자는 얘한테 달라고 해? 얘한테 달라고 그래 병한테 달라고 해야지 그럼 병은 삼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라고 그럼 누구한테만 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보증금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게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은행이거든 은행 이 가압류 채권자가 은행이에요 거대 분들이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나중에 나오더라도 안 틀리는 거야 병이 보이죠? 여기 병 의뢰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더라도 줬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에게 부당리드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거고 자기 채무를 변제한 거기 때문에 이걸 야! 내가 너한테 돈 줘?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병은 자기 채무에요 자기 채무 변제한 거기 때문에 갑에게 야! 그 보증금 내가 돌려줬잖아 내놔! 그걸 할 수 없어 그런데 원래 갑과 병 사이 매매하면서 그 보증금을 다 인수받는 거지 그런 의미예요 지금 자 갑이 여기 봐봐 채권담보라는 거 보인가요? 채권담보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했네 이거 해석돼요? 갑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임차주택 병에게 양도했어 해석되냐고 뭔 말이요? 해석된다며 그럼 내가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은 거 생각해봐 자기 생각이 갑이란 아니 이걸 답이 5번이라고 찍고 가면 안 된다고 해석이 되어야 문제를 푸는 거지 제대로 어제 학교를 안 풀었어요? 어제 학교를 인가? 그렇죠? 다 풀려? 아 그래? 똑똑하라고 의리란 사람이 임차이냐 근데 이 친구가 이 집을 병한테 1억 빌려오면서 소유권을 이전한 거야 그러면 이 병이란 사람은 진짜 소유자야 저당권처럼 채권자야 이게 양도담보야 담보가든기 그럼 얘가 소유자야 아니야 소유자가 아닌 거야 얘가 돈 1억을 갚으면 다시 소유권 돌아온다고 사형수익은 지금 누가 오고 있어? 갑 등기는 누구로 돼 있어? 병으로 돼 있지 지금 병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사형수익은 누가 해? 갑 그럼 얘가 돈 1억 빌려온 거죠 얘가 채무자지 채권자지 나중에 돈 갚으면 말소하겠지 다시 돌아오겠지 누가 임대인이야 갑이지 그럼 얘는 대항해 여기다가? 그럼 얘가 뭐라고 하겠어? 야 나 소유자 아니야 저당권 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 병이 양도한 경우 이걸 양도담보라 그래요 그럼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 파는 의무를 면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아니지 계속 갑이 임대인이니까 이 사람이 부담을 해야지 이걸 병이 부담하는 게 아니야 병은 채권 이게 포인트가 채권담보야 아 돈 빌렸구나 이게 빨뜨 생각나야 된다고 알아듣죠? 그래서 지금 1번 2번 2번도 좀 특이했어 이거 하나 배웠어 3번도 특이했어 배웠어 4번도 특이했어 다 특이한 거네 그럼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이런 걸 보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되어 있어요 아 이것은 문제 가치가 별로 없어 아까 확정일자부 있죠 그럼 확정일자부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몇 년에 한 번 1년 단위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까 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매매계약서가 멸실되고 훼손되더라도 확정일자를 확인하면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번이 정답이 된 거고 2번에 봐봐요 임차권은 상속이 돼 안 돼 임차보증금이 5억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 5억 누가 먹어 그러면 집주인 먹어? 이걸 상속이 안 된다고 이런 문제를 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말도 안 되지 상속 되는 거고 묵시적 갱신 됐죠 그럼 기간은 몇 년? 2년 임차인은 임차인은 언제? 언제든지 전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여? 틀린 거죠 언제든지죠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야지 통과하고 몇 개월 3개월 후에 소멸이 된다고 임대차가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을 반환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임대차가 뭐예요? 종료된다? 액수죠 아까 뭐라고 했어? 계속 되는 걸로 본다 차입 내야 된다 그랬죠? 제4조 한국주택공사 이거 대학력 있어 없어요?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있죠 LC공사 당연히 대학력 있죠 1번인데 2번은 말도 안 되고요 3번도 말도 안 돼요 이거 이런 거 틀리면 4번도 약간 조문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얘는 진짜 문제를 준 거야 거저 이걸 나올 때 틀리고 나온다고 환장하죠 다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학력입니다 1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다가구 주택이죠 다가구는 대학력을 취득한 후에 후에 건축물 대장상 다가구 단독주택이 다세대로 변경됐네 그럼 리모델링 된 거 아니야 그럼 끝을 바로 봐 대학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왜? 다가구일 때 정확했을 거라고 다세대로 바뀌었잖아 그럼 동호수가 달라지죠? 그래도 상관없다 처음에 나온 거니까 지문이 이거밖에 없어 두 번째 기억을 다 넣으라고 지워보면 되지? 이게 압축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씩 지워나가는 게 이게 빨라요 훨씬 답을 찾을 때는 그다음에 우선 면제권이 있어 우선 면제권이 있다는 건 인주확이죠 그다음에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마 좋아하는 거잖아 그럼 바로 봐 대지확가 대금에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대지마 이렇게 있다 니은 들어가야지 니은 얘 아니면 얘네 그럼 니을 읽어야지 디귿을 다 읽어야 되는 얘네 임차인이 대학력을 갖춘 후에 그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됐네 소유자가 바뀐 거죠 그럼 보증반환채물을 부담하게 됐다 하더라도 임차인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아까 이거 팔래요 지금 을이 임차인이잖아요 인주를 갖췄잖아 주인이 바뀌었죠 그럼 얘 나갔지 그리고 얘는 지금 대학력 있죠 대학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나머지 기간 살 수 있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대학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얘가 주소를 잠깐 뺀 거야 그럼 대학력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자기들끼리 있다고 계속 있다고 계속 아까 내가 집주인하고 대학력을 갖춘 다음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도 계속 대학력이 있잖아요 같은 이치라고 지금 이게 그래서 봐봐요 임차인 대학력을 취득한 후에 그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됐죠 양수인이 임차보증반환채물을 부담하게 되었던 거야 이 병이 임차인 이후에 주민등록을 다른 대로 이전했던 거야 이전했다 하더라도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물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여전히 부담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판례 이후에 안 나왔어요 이 뒤로 안 나오고 있는 판례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체크하고 가시라고 6번 한번 가볼게요 대학력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겁니다 일본은 어디가 중요해요? 대학력이 있죠 임대차가 기간 말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 주택이 어떻게 돼? 양도 되더라도 임차인 그 사실 안대로부터 상당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해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된 임차권 구속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옆에다가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냐면 여기 임차인이죠? 인주 갖췄죠? 주인이 바뀌었잖아 얘가 새 주인이 왔으니까 가서 봤어 누군가 청바지는 찢어져 입고 다니고 그래 기간이 끝나면 보증을 못 들려줄 것 같아 얘가 뭐라고 그래? 갑한테 가서 새로운 소유자 보니까 꼬락서니까 말이 아니더라 내가 나중에 기간 끝난 다음에 보증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네가 줘 네가 네가 죽어 나갈란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이게 이의제기야 그래서 상당 기간 내 이의를 제기했죠 제기하면 승계된 임대차 관계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럼 여전히 누가 부담해? 갑이 이걸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거야 이게 포인트가 이의제기야 이의제기를 모르겠으면 옆에다가 꼬락선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써놔 그럼 나중에 혼자 보더라도 아 새로운 소유자가 꼬락선이가 말이 아니라 아 아니면 하우스 부어? 하우스 HP? 이건 복사용지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하우스 부어라고 써놔도 돼 이해 되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믿음기도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고 끝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 임차에 아직 보증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임대차는 종료되지 않는다 계속되는 걸로 본다 지금 벌써 또 나오죠? 자가구 다가구는 동호수가 중요해 안 중요해? 쥐범만 중요하죠? 대학력을 취득한다 여기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했다 보여요? 답 나왔어야 돼? 그럼 여기 저당이 먼저 들어왔죠? 여기 임차에 나오죠? 얘는 뭐예요? 얘는 죽을래요 향 냄새 죽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 대학력을 갖춘 이상 후순히 저당권자가 경매를 붙였나 봐 얘가 경매를 붙여도 무슨 상관이야? 얘가 말소기 준거리니까 향 냄새가 더 나 그렇죠? 대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가 경매를 붙이든 뭐냐고 항상 뒤 얘가 후순히가 경매를 붙여도 가장 선순히가 말소기 준거리 라고 제 말 이해 돼요? 오늘 너무 많이 안다 그렇죠? 내일 가서 또 오면 알 것 같아? 모른다 또 전혀 모른다니까 기억의 한계라는 게 그거라고 자 주인법 자 틀린 것은 보이죠? 오른 거네? 오른 거요? 나는 오른 거 있든 틀린 거 있든 나는 찾아 여러분들은 못 찾지만 읽다 보면 얘가 달라져 답이 최선순이 전세권자로 지휘와 대학력을 갖춘 임차권을 지휘해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원래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되거든 그런데 기출을 이렇게 냈어 원래 임차에 먼저 들어오고 저당권 들어오고 얘가 다시 전세권이야 원래 그런데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죠? 그럼 임차권 대학력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대학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으로서 지휘와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의 지휘에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임차권의 대학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거죠? 있어? 말소기준권리 뒤에 앞에 인주 갖추면 대학력 있다 이런 거고 원래 이 판례가 이거예요 원래 임차인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뒤에 저당권이 들어온 거야 매듭자리가 얘가 쫄은 거야 우연찮게 등기부를 뗐는데 주인한테 쫄은 거야 쫄은 게 아니라 물어봤겠죠 중개사한테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해라 쫄라가지고 전세권 설정이 된 거야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임차인과 전세권 지휘를 함께 가진 자가 똑같죠? 임차인 지휘에서 뭐 했어요 지금? 배당 요구 했죠? 그럼 전세권 지휘에서도 배당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별개니까 그럼 임차권 배당 신청했죠? 그럼 전세권에 관해서도 함께 배당된 걸로 본다? 그럼 안 된다고 따로따로라니까 따로따로 따로따로 해요 얘 배당 신청하고 얘도 어떻게 해야 돼? 배당 신청? 해야 된다고 그래 배당을 받는다고 그다음에 대항력이 있는 주택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했죠? 그때 이 양수한 자가 금융기관이 보여야 돼? 금융기관이 안 보이면 우선 변제권을 받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없죠? 그럼 여기 우선 변제권 지휘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금융기관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다음에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돼요 달라졌네? 여기 황가대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좋다 우리 그렇죠? 있잖아 이건요 대지만 엄청 쉽죠? 이거 답이네 사법 사망했네 돌아가셨어 공동생활했네 그럼 누가 먹어야 돼? 아니 속된 말을 누가 승계받아요? 상속 항상 그러면 안 되죠 공동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항상 상속권자에 우선화해요 그러면 안 되지 누가 먹어야 돼? 상속인이 승계를 받는 거니까 배우자가 먹는 게 아니라 자 이제 88번 사례가 나오면 이렇게 먼저 골라라고요 값 소유라고 되어 있죠? 누가 들어갔어요? 을임창이죠? 얼마짜리예요? 3억이에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값과 즉시 대학 요건을 갖췄어요 인주화 현재 거주하고 있죠? 옳은 것은 묵시적 갱신됐어요 그럼 몇 년? 2년이 된다 임대차 계약을 1년 했나 보지? 그럼 1년 했으면 임대인 값은 몇 년? 2년 임차인은? 2년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래야지 됐죠? 없다고 했네? 틀렸네 옳은 거 찾으라고 했군요 묵시적 갱신됐죠? 값은 언제든지 임대인이야 언제든지 임차인에 나가라고 할 수 있어? 바뀌었네 여기 을? 여기는 뭐예요? 갑으로 가면 이게 맞는데 앞뒤가 바뀌었잖아 이게 정확히 나와야 된다고 3번의 을이 임차인이 임대차 끝나기 전에 뭘 한다는 거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네? 그러면 안 되지 후회해야 되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갑이 병에게 주택을 매도했네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맞췄죠? 대학력 있어? 없어? 있어 이건 장난하는 거죠 대학력은 다 갖췄는데 없다 그러면 안 되지 9번 어렵지 않죠? 봄이 추워 혼자도 풀어 집에 가면 내일 풀으면 잘 몰라서 그러지? 묵시적 갱신 몇 년? 2년 일시사용은 적용돼? 안 돼? 안 돼? 답이죠 감액은 소액 임차인 이게 뭐냐면 원래 갑과 의리라는 사람이 서울특별시였어요 지금 서울특별시는 보증금이 원래 1억이었잖아요 소액이 5천만 원씩 다 올랐어요 지금 통과가 된 건데 그건 외우지 마세요 그럼 만약에 얘가 1억이었다 이걸 아니 얘가 2억이었다 그럼 소액이 안 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다음에 연장계약을 할 때 이 금액을 다운시킨 거야 1억이 된 거죠 그럼 소액이 해당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증금이 감액으로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안 됐지만 나중에 다운돼서 된다는 거지 알아듣죠? 한 번만 눈도장 찍으면 금방 알아 4번 어디 포인트? 우리 좋아하는 거 줄기차게 나온다 진짜 되지만 되지만 끝을 봐 됐죠?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 상태 가압류 했잖아 아까 여기 을 이거 보증금 있었잖아 채권을 압류했잖아 채권자 주인이 바뀌었죠? 그럼 얘는 얘한테만 주장해 얘한테 주장해 양수인에게만 이 가압류 채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안 잊어먹겠죠? 이제 판례 자 10번 갱신 요구권 설명 중 옳은 건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이게 아마 갱신 요구권이 들어오면서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이 안 나왔어요 지금 지금 여기가 기간 6월 2개월 전까지 기간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동일 조건으로 여러 번 이건 틀린 거죠 1에 한해서 플러스 2년 그렇죠? 2년이니까 그 다음에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했다면 당연히 뭐예요? 무단 전대잖아요 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되고 안 되고 얘는 맞는 거야 이렇게 이것만 한 번 나오고 그대로 내지 않아요 낼 게 없어요 근데 갱신 요구권이 자 마지막 문제 자 이게 보니까 여기 담보권이 없는 보이죠?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그림 그리면 임차인 인주학이 된 거죠 그럼 앞에 담보권이 있어? 없어? 엄청 좋은 거지 이 사람 베리 굿 그렇죠? 진짜 좋은 거야 이 사람은 여기 뭐야? 상속인은 아니 임차인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상속 되죠 베꼈어 앞에 거 없다 있다 고친 거예요 2번 임차인은 우선 변제 돼지 우리 좋아하는 거 돼지만 한 거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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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2년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재물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무슨 말이냐면 갑이 원래 집이고 얘가 임차인이잖아요 얘가 경매로 넘어왔잖아 얘가 낙차를 받은 거야 얘가 그럼 이 사람은 임차인이면서 소유자가 돼버린 거죠 혼동이 생긴 거야 혼동이 생기기 때문에 임차권은 소멸되고 있죠 그럼 보증은 반환 청구권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야 이게 청구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여기 또 가압류 또 나왔네 그럼 누구한테만 양수인한테만 대학력이 있는 거잖아요 알아듣죠 이거? 한번 그림 그리면 안 잊어먹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상인법 넘어오게요 그래서 5분만 쉬었다 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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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